저희 시장 비중으로 보면 2%인데 앞으로 10년 내에는 8%까지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넘어서서 7위권으로 올라갔고 산업을 먹여 달리는 여단들은 산업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스탠다드 표준을 눈할 때가 된 것 같고 보다 기업 주도적인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프로TV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기획한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3프로TV의 2프로고요 오늘 한국의 보건바이오산업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세 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동우 단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히트뉴스에서 신정섭 기자님 바이오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 모신 이유는 저희 K바이오에 대해서 정책 쪽 그리고 산업 쪽 그리고 투자 관련 한 여러 시각으로 통해서 바이오산업을 좀 해보 집중 분석을 좀 해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동우 단장님께서 정책 쪽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단장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네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또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R&D 지원 또 보건산업자에 대한 기업 지원 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의료 해외 진출 같은 것들을 전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또는 국민들의 수요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글로벌 백신하고 또 빅데이터 스마트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우리 바이오엘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고 있는 정책 지원하시는 거 네 1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일만 보면 보건산업진흥원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야 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겪어오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구나 백신, 치료제, 심지어 마스크까지 없는 나라는 정말 고생이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낀 바도 있어서 생각보다 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긴 했는데 신 기자님 작년에 2021년에 우리 바이오 산업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큰 굵직한 뉴스들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기자의 시각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2021년 바이오 산업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최초로 공동의 적과 인류가 맞서 싸우는 전선을 만들어냈죠 바이오 산업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우선 진단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와는 또 다르게 이 와중에도 이 바이오 산업의 가치사슬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레고캠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필두로 한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이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어달리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기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기업들의 이렇게 기술을 넘기는 과정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도약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가장 큰 뉴스로 꼽을 만한 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노스코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개발을 해서 얀센의 기술이 전한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뇌전증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았죠 이제 두 번째 글로벌 신약을 만드는 그런 큰 기회가 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인 첫 랩이 CJ의 M&A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 벤처들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더 큰 파트너를 만나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이런 가치사슬들이 하나씩 채워져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네 네 레고캠에서 기술이 전한 건 어떤 기술입니까? 네 레고캠 바이오는 ADC라고 하는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시라는 말이고요 네 엔티바디 항체는 논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논개가 임진왜란 때 적장을 딱 끌어앉지 않았습니까 네 항체는 적군을 잘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폭탄을 들고 거기 이제 그 드럭 약물을 논개가 도시락폭탄을 들고 적장을 만나면 네 아주 효과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겠죠 네 그게 ADC라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약물이고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 기술들을 영국에 있는 회사들 중국에 있는 회사 일본에 있는 회사들의 다수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뭔가 성분 약을 판 게 아니라 원리라든가 과정 기술을 파는 겁니까? 네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같이 플랫폼도 팔고 그 약물도 팔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레이저티닉이라고 하는 항암제 이것도 우리가 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만만치 않으니 그냥 그걸 다국적 회사한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티닉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벤처가 만들어서 그걸 유한양행이 받아서 공동 개발을 하고 또 얀센은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존슨의 존슨의 자회사고 얀센의 1.5조 원의 기술을 수출을 했고요 얀센 주도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뉴스들도 꽤 많고 이른바 돈 되는 뉴스들도 꽤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좀 통하기 시작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뉴스들인데 한 단장님 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기술력 내지는 어떻게 질문 드릴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디램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고 해도 아무도 별로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몇 등쯤이냐고 물으면 좀 모호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첨단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랭킹을 매기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더 객관화 수치로 하는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했을 때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업별로 보통 가장 선도국가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 그렇게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2019년 수치로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기술이 78% 정도 78? 그게 벌써 2년 전의 수치이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기술이 많이 더 발전을 해서 그 간격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느낌? 그게 100과 99도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하면 또 큰 차이고 그 정도면 꽤 따라잡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이게 그럼 다 따라잡으려면 다 따라잡는 게 어렵겠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미국이 가정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가정하면 한 78 정도 되는 우리나라는 대략 몇 년쯤이면 그럼 따라잡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78%의 격차로 봤을 때는 약 4년 정도의 기술 격차로 4년이요? 네 기술 격차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바이오헬스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훨씬 기간도 길고 잘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은 임상기간에 들어가는 기간 같은 것들이 10년 이상으로 가는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래도 선도국가를 추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간격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기간이 짧네요 저는 한 20년 따라잡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 기자님도 대강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네네 바이오 교과서가 5년마다 바뀝니다 굉장히 과학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각보다는 좀 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바이오 산업의 플레이어들은 전 세계 딱 10개 국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게 보통 세계 시장에서 경제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 산업보다 세계 시장 규모가 제약이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가 4천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라고 한다면 바이오레스 중에서도 제약만이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하기에 반도체보다는 약을 많이 사 먹죠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높고 단가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중요성 같은 것도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기술을 갖고 뭔가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가 한 10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됐네요 제가 얼핏 들은 게 전 세계에서 자동차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국가가 대략 그냥 그 정도 숫자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구나 싶었는데 바이오도 대표적인 과점 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그냥 오름들 되게 많잖아요 그 질환별로 또 약물별로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1등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야별로 1등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들이 미리 간 것도 그거 간 거 봐야 별로 큰 오랜 역사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군요 역사로 보면 150년 정도 옛날에 염색약 만들던 애들이 다 약물을 만들어서 제약산업 역사가 됐는데 100년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죠 기왕 배우는 김에 배우는 김에 그러면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해보려고 미국이 1등이에요 바이오 산업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등쯤 합니까 한 10등 안에는 드는 것 같긴 한데 시장 규모로는 12등이고요 점유율로는 2%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과학기술 역으로 보면 한 7, 8위 정도 되고요 7, 8등 정도 특허로 보면 한 4위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꽤 괜찮게 잘하는 과목이군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진단기트라든지 해외에서의 수출 많이 했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힘입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단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팬데믹 딱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월평균 32.7%의 고성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수출을 해서요 월평균 32%요? 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1년 전보다 30%씩 수출을 더한다 맞습니다 진단 내지는 파이오스 산업 전체가 제약, 의료기계, 화장품 3개 제조 산업을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고거에 따른 무역 수지도 폭도 코로나 받은 직전 연도는 2019년도에 30억 달러 규모에서 네 극자가 네 극자 규모가 30억 그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저희가 적자였었죠 약 수입하고 하니까 네 더 많이 수입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 2015년, 16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3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극자여에서 2020년에 89억 달러로 1년 만에 한 3배 정도의 무역 극자가 늘어났고요 5, 6조가 더 늘어났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산업 말씀드렸던 제약, 의료기, 화장품, 제조산업, 3개의 산업이 보건바이오스 산업이 수출한 규모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까지 10위권에 진입을 했다가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수출 규모로 우리나라 수출 산업 중 우리나라 수출 산업들 중에 10위 몇인지 10위 바뀌었다가 10위로 들어가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도 첫 해에 7위까지 올라가고 작년에도 저희가 7위로 예상이 돼서 흔히 생각하시는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넘어서서 7위권으로 올라갔고 그런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그런 것들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한동호 단장님은 진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설명해 주시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아주 함박 웃음을 이게 말입니다 아우 정말 좋아 진짜 좋으신가 봐요 네 왜냐하면 보건산업이 그동안은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위상은 거의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그 뉴스들 들여다보면 제약이라는 표현도 하고 바이오라는 표현도 하고 제약산업, 바이오산업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이렇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차이를 굳이 구별을 하자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았잖아요 네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백신은 바이오고 또 백신 맞고 나면 우리 또 타이레놀을 먹지 않습니까 타이레놀은 제약입니다 차이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타이레놀은 유효성분이라고 하는 약효성분이 한 100분의 1g 정도 되게 조금 들어 있고 나머지는 녹말가루로 코팅되어 있어요 화합물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서 열쇠가 그 자물쇠에 맞춰가지고 기능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화합물 신약 화학적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바이오는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소재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 파편들 바이러스 자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는 또 항체라고 하는 또 예비군들이 또 이제 생겨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죠 바이오는 원래부터 우리 몸에 있던 것들 제약은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 구분은 제약과 바이오가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번에 그 뭡니까 백신 중에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백신으로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는 그 백신을 만든 회사는 하나는 화이자 하나는 독일의 바이오엔텍 바이오엔텍이 이제 화이자의 기술이 전환한 거고 모더나 모더나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만들었는데 화이자는 제약이야 바이오야 하고 그러면 저는 제약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무슨 회사는 바이오 회사인 느낌도 들고 모더나는 이 친구들은 느낌은 바이오 같은데 규모는 제약 같고 이 구별을 네 모더나는 이름이 모던에서 바이오에서 제약으로 퍼지는 것 같고요 원래 바이오 산업은 이렇게 헬스케어 쪽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에서 우리 농업 시작한 지 1만 년 됐잖아요 사실 그게 바이오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는 미국에서부터 한 4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바이오 기술이 기존의 제약 시장의 침투에 들어가면서 제약 시장의 가치를 만들고 또 스스로 약물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 시장이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주도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제 약간의 혼선들 그건 그냥 같이 묶어도 된다 네 그냥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약 만드는데 뭐 이걸로 만드나 뭐 저걸로 만드나 약만 되면 되죠 그렇군요 궁금한 게 우리 한동훈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대략 한 세계에서 7, 8등 정도 느낌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등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다른 나라들은 뭘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좀 구경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바이오레스 분야가 다른 R&D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기관도 많고 흔히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다른 산업보다 M&A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또 앞에서 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바이온테크 같은 기업들도 오프닝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기술을 가진 기업과 대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제휴를 해서 제품 시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산업의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인프라와 생태계 이런 산업 생태계 기술 생태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같은 것들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 정부의 많은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현상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넘어가서 큰 국가적 과제를 어느 나라든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에도 미국, EU 어느 선진국 할 것 없이 다른 산업보다 바이오헬스에 대한 R&D부터 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투자 정책 더 나아가서 자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험 무역주의 같은 통상 이슈까지도 그것도 해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 자국의 산업을 키우려고? 그렇습니다 조금 늦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어떻게 코로나 잡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산업 생태계 필요하다는 거는 굉장히 다가오네요 저도 언젠가 미국에 있는 분한테 왜 미국은 마스크도 못 만드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마스크가 아주 간단해 보여도 이게 여기서 이거 사오고 저거 저렇게 사오고 묶고 기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도 꽤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배 만드는 기술이 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건설하듯이 사람들이 만들어 붙이면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 부품들이 그 나라에 주로 있어야 사다가 붙이지 다른 나라들은 어디 쓰는 테이프도 잘 없다 그거 없으면 못 붙이는 건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바이오 산업도 비슷한가 뭐야 바이오 산업도 사실은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자국에서 나오는 여러 예를 들어서 제약만 하더라도 원료 요약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자국에서 100% 만드는 국가는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각각 단계별로 가격 우위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에 이전하여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이 얘기하는 글로벌 벨루체인이라는 gbc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바이오 쪽에서 아까 마스크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mb필터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지나서 갑자기 또 가격이 급등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의 gbc는 다른 산업에 말씀 주셨던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것들하고 gbc하고 좀 달리 이렇게 팬데믹이 터졌을 때 수급이 막힐 경우는 산업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gbc하고는 약간 중요성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서도 정부 차원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자극화하는 소부장과 연결되고 리쇼링 다양한 산업적인 이슈로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나라에서 약국 시작해서부터 캡슐까지 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으려면 그런 거죠 그렇게 경직되게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필수 소재라든지 제약국 같은 것들은 자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예전 같으면 그냥 사다 써도 관계 없었던 건데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는 뭘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생태계 차원에서는 뭔가 있으니까 전 세계 10위권 안에 바이오 산업이 되긴 했을 텐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네 우리도 하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레스 쪽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시멜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바이오에스 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관련돼서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들이 국산율이 낮다든지 들어가는 의약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산업에서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선도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씀 처음에 모두 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글로벌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과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경쟁체제를 갈 수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또 육성하는 것들 제약사도 좀 있어야 되겠다 있는 것들을 필요하고 관련된 말씀드렸던 또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인프라라든지 또 인허가 관련된 규제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다 입체적으로 같이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우리도 한참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4년이면 미국 따라잡을래 그러면 우리 다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료 의약품도 만만치 않아 대양제약사도 없어 임상시험도 불편해 그럼 또 다 시작해야 되는 것 같고 뭐가 제일 숙제일까요? 신 기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인프라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쪽에서 다른 질병은 몰라도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2009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AI 조리독감 왔을 때도 파미플루 공급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고 이런 팬데믹은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파괴돼서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접점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기면 이게 팬데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지원하고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는 뭐가 제일 아쉬워요? 감염병, 특히 이번에도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우리는 마스크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 좀 아쉽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뭘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했습니다 원래 백신은 이번에 아마 우리가 기록을 세웠죠 2년 만에 백신이 개발이 됐으니까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할 때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백신은 효능보다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계까지 따라잡는 건 아까 한 단장님 말씀처럼 그건 인프라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컨텐츠들 아까 그런 제약, 열쇠가 됐든 아니면 항체가 됐든 그런 것들은 언제든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나라 진단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은 다른 질병에 대한 진단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내용물만 코로나19로 싹 바꾼 거예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저것 그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뭐 하나 이거 갖고 오면 됩니다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 뉴스를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오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신 기자님께서 어떤 신약물질 만들었다 개발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드는데 그거를 그다음에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합니까? 네 뭔가 기술 수출했다 박수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그럼 왜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못 팔지? 하는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산업의 궁극적인 길이자 염원이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개발 끝까지 개발할 여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한 단장님 말씀처럼 10년 이상 걸리고 임상시험하는 데 한 1조 원 이상 근데 그 한두 개 보통 성공 확률이 그래도 한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삼상 가도? 네 삼상에서부터 끝까지 갈 확률 한 50% 정도 보면 되고 네 그러니까 그 확률에 기대어서 이걸 막 하기는 사실 어렵죠 결국 어떠한 그 회사들도 예를 들면 우리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980년대 스웨덴에 굉장히 작은 벤처 회사였어요 근데 위장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스스로 이제 처음에 어디 기술 이전 했다가 이제는 스스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같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모습까지 나가는 게 우리가 가해를 길인 것 같고요 그 개발 전략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디벨로먼트 스티어링 커미티라는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개발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급금으로 받는 300억 원 500억 원보다 거기서 받는 노하우가 훨씬 더 큰 자산이고 지금 이제 기술 이전한 기업들이 그러한 액기스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만들고 나면 뭐 할 일이 더 남길래 그걸 더 개발을 해야 되나 그럼 개발을 더 해야 되는 거면 개발한 게 아니고 신약 물질을 만들어서 임상에서 일상도 있고 이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거라면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서 야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남아있는 그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임상시험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얼핏 생각해보면 그냥 먹여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조금 좀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그만 마우스 생지부터 시작해서 비글견, 개, 그 다음 뭐 침팬치,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임상시험 하잖아요 사람한테 임상시험 하는 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수를 많이 넓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뭐 빈대 잡자고 초가상 가슴 태우는 적일 수도 있고 사람 살리자고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한 1만 명 정도한테 먹여보는 걸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해 본 바 있는데 임상시험을 하는데 조단위 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1만 명한테 먹이는데 조단위가 들으면 한 사람 먹이는데 1억 든다는 얘기잖아요 1억에 만 개가 좋으니까 약 먹이는데 목이 돈은 많이 들어요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얘가 돌아다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를 들면 MRI 같은 거 우리 병원 가서 MRI 찍는데 지금도 한 30, 40만 원 들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그걸 또 주기적으로 찍어줘야 되니까 그 뒤에 그런 평가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바이오 산업의 위상 제가 좀 짓궂은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일부러 좀 어렵게 들릴까 봐 그렇긴 했는데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았습니다 대개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을 많은 분들은 또 투자의 대상으로 먼저 가장 먼저 접하시기도 하고 주식부터 사두고 공부했더니 꽤 재밌는 학문이구나 라는 걸 또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키움증권의 허혜민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바이오 산업의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내지는 도박이다 이렇게 느끼거나 표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평가에 대해서 그럴만하지 싶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억울하십니까? 지금은 그럴만하지 싶고요 지금 유행하는 바이온 프레이 전략이 사실은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바이온 프레이 사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게 변동성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해외 바이오랑 좀 다르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해외에는 데이터가 나오면 계단식으로 반영돼서 올라가고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먼저 기대감을 사시고 데이터 나오면 차익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해졌거든요 최근에 그거에 저도 미국의 바이오회사들 주가 일봉을 보면 정말 말씀하시는 듯이 이렇게 가다가 확 뛰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래도 또 실패하잖아요 실패한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성공하면 이렇게 이게 10% 20%가 아니라 3배 4배 5배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아무런 뉴스가 없는데 네 맞아요 그게 농담 삼아 저희가 김세론이라고 여의도에서 부르는데 K세론이라고 기대감에만 먼저 베팅을 하고 후에는 차익한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잘 못해서이냐라고 봤을 때 저도 궁금해서 작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2상을 발표했던 11곳의 회사 중에서 탑라인 주평가 지표를 달성한 성공한 회사가 4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36%거든요 별로 낮지는 않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글로벌 수준이죠 글로벌에서 2상에서 3상으로 가는 확률이 38%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해외 선진 바이오텍처럼 데이터가 나오면 가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 말씀드렸던 과도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학습, 시장은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3상을 실패했던 사례를 너무 이제 처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던 것과 과거 5년 동안 3상 실패? 네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처음 저희도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성공적인 글로벌에서 관목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이때까지는 임상이라는 게 실패의 리스크도 있다는 걸 가르쳐줬던 면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들 글로벌에서 정말 열광할 만한 혁신적인 데이터가 아직은 시장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조건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는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들 정말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이 경쟁을 잘 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 바이오텍들의 데이터도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 데이터가 나왔으면 해외에 있는 바이오텍의 비슷한 기전의 경쟁 약들의 임상 결과는 어떤지도 본다는 거죠 네, 그거를 넘어서는 정말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는 해외처럼 데이터 나오면 분석해서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우연히도 혹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별로 안 좋은 데이터가 임상에서 나와서 화제가 됐던 일이 많아서 그 기억이 더 좀 있으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이리스 카이리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말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해는 돼요 각종 기대감, 코인도 막 움직이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먼저 안 움직이는 미국 주식이 오히려 이상하다군요 당연히 임상 결과는 오픈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때쯤 발표할 때가 되어가면 슬슬 기대감에 이렇게 오르는 게 인간 심리의 정상인데 끝까지 안 오르다가 발표하고 나면 3배 오르고 이런 미국인들은 왜 그러죠?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임상 성공과 실패는 정말 열어봐야 나온다라는 걸 경험상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간다라는 그때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리 샀다가 실패하면 끝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성적표 이런 거 보시면서 혹은 시장의 이슈들 보시면서 뭐 좀 아쉬웠던 생각 이런 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묵묵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이게 펀더멘탈이 정말 개선이 점차 되고 있거든요 그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가 저희가 산업에서 봤었을 때랑 시장에서 보시는 거랑 조금 달랐어요 기술 이전이 돼도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뭐 저희가 테마주라고 하죠 소위 그런 이슈로 그리고 또 요새는 완전관회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물론 완전관회는 굉장히 어렵고요 완전관회 나오면 정말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암제에서 암이 사라지는 걸 완전관회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뭐 기사 제가 기사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한 명 나왔는데 뭔가 이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다든지 사실은 데이터는 저희가 그 N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고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자극적인 키워드에 많이 좀 움직였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거 역시 저는 시장도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저건 좀 아닌데 싶은데도 막 주가가 날아가는 기업도 있고 네 전자의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 많죠 그런 회사는 방송 보는 보람 좀 찾아보자고요 60초 후에 공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어때요? 저도 농담입니다만 종목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들은 아니고 왜 그런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저희가 TMI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워낙 신선한 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소통이 좀 활발합니다 이 임상에 대한 해석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스터디가 돼 있으시면 이게 새롭지 않다라고 느끼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평소에 다 설명 다 해 준 게 시장을 별로 감동을 못 시킨다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한동훈 단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그렇게 진단 시약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왜 온통 다 외국 회사들에게만 사다 써야 되는 것이며 그런데 또 백신 만드는 건 우리나라 와서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굳이 백신을 더 잘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나라는 백신을 또 못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좀 주시죠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당연히 핵심적인 거지만 생산하는 것도 다른 또 제약이나 의약품하고 달리 생산에서의 설비에서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표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백신 만드는 과정 생산 공정에서의 그래서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핏 들을 때는 백신은 무슨 계란 노란자에다 뭐 넣고 만든다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도 종류가 합성도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MRN 백신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백신 또 유통하는 콜드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일관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신 관련해서 생산하는 기술 아니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산하는 공정에서의 능력 하담때 그런 것들을 병입하는 그런 기술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신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업체가 관련된 핵심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었고 제품도 나와 있던 거를 코로나의 항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검출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기술력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진단키트 같은 걸 그럼 안 만들고 살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진단키트의 세계 시장에서는 이런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단계 안에 빨리 만들 수 있다거나 또 이제 단가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은 약은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생산해야 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요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래서 진단키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술력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와 백신은 또 단순히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게 백신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10년에서 10년 이상 원래 시간이 걸리고 들어가는 소요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진단키트처럼 1, 2년 안에 만드는 것 자체가 물적인 시간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었던 점이죠 백신은 보니까 그래도 한 1년 만에 금방 만들던데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거 보면 우리는 뭐가 좀 부족합니까? 욕심을 좀 대해보자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백신 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 인프라와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1상, 2상, 3상 단계별로 있는데 최종 완제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라이선싱 아웃을 해가지고 기술을 받는다든지 요즘엔 그것도 마일스톤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도 기업이 R&D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변화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백신과 관련된 임상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물론 우리나라 임상시험 인프라가 세계적인 인프라 수준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력이라든지 기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임상시험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백신은 그렇다 신 기자님은 옆에서 빙글에 웃고 계시던데 백신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해봤냐 안 해봤냐 우리나라가 백신 자체 개발은 물론 해봤지만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요 백신을 생산하는 건 많이 해봤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녹식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올해는 한 10년 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은 잘하는 거고 백신을 끝까지 개발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해봐야죠 백신도 안 해본 사람은 쉽게 만드는 것도 안 되나 봐요 만드는 법 알려줄 텐데도 백신을 하나 잘 만들면 완전 신데렐라가 될 수 있죠 이미 이번에 바이오한텍이나 보던 케이스도 나왔지만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까 우리 한 단장님 말씀처럼 엄격한 QC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 쪽의 역량도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축적이 돼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백신도 만들 것일까요? 그건 아마 우리 허혜민 연구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임사 들어가는 사례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번 기회로 인해서 백신의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현황 고민거리 이런 거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 올해부터 올해와 내년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K-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어떤 숙제 남아있는지 이 질문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허혜민 위원님 올해 2022년에 바이오 산업의 키워드, 과제, 핵심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 되는 테마? 테마 쪽은 뇌질환 쪽의 데이터들이 나올 게 좀 있고요 올해 2022년에 알차이머 관련해 삼상 발표들이 좀 덜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요, 글로벌하게 네, 시장이 작년 2021년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맙, 아두헬룸으로 승인받으면서 물론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승인이 됐는데 치매 치료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치매 치료제 승인이 됐지만 아직 매출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이제 18해만에 승인이 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8해? 네, 그리고 그 후발주자들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 앞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젠의 아두헬룸맙보다만 잘하면 승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삼상이 로슈의 간텐네루맙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젠의 아두헬룸 다음 버전인 레카노맙이라고 벤2401이라는 또 삼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릴리랑 바이오젠의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하는 임상 도나네맙과 아두헬룸의 직접 비교 삼상도 치매 치료제 네, 다 치매 치료제고요 베타아밀로이드 항체를 타겟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삼파전도 좀 주의깊게 저는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또 관련된 치매 치료제 하는 IPO 업체들도 또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매 치료제가? 네, 그 외에는 이제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는 이제 대부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진단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임상들이 조금 이제 슬로우한 그러니까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약 이름은 MAP이라고 끝납니까? 그게 항체가 대부분 MAB로의 MAP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 FD나 그런 규제기관에서 오리진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질 같은 경우는 NIP 항체 같은 경우는 MAP 그렇게 끝에 붙이라고 얘기를 화합물질로 만든 건 NIP으로 끝나고 뭔가 그런 바이오 물질, 몸속에 어떤 성분에서 유래해서 그대로 꺼내 쓰는 건 MAP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레이저 T NIP, 지금 아두카누 MAP 한동훈 단장님께서는 올해 2022년, 2023년 키워드가 뭐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났고 또 약간 비상 같은 그런 시기를 2년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뉴노멀로 이제는 사회 전반적인 생활이든 산업이든 R&D든 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허위민 의원님도 말씀 주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신기술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엘스 기술에서 또 중요한 것이 관련된 핵심 인력들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인력들이 올해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양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보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커지고 관심이 많아진 바이오엘스 국내 시장 산업에 맞춰서 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1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또 신약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부터 계속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전방 후방 산업과의 같이 균형된 생태계를 마련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풀어주고 또 법 제도 같은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맞춰야 되고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R&D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협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해외에 있는 우수한 기술 같은 것들과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도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ESG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하게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보면 ESG라는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갔을 때는 일종의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돼서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또 하나의 장벽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거버넌스 부분에서도 임상시험 같은 것들에 대한 투명 공개라든지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같은 것들도 투명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 가야지만 앞으로 점점 앞서 말씀드렸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당분간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역 질서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많네요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기업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단장님이 좀 개인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책 지원이 좀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레스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부를 비롯해서 과기부 산천부 여러 가지 부처들이 각각에 맞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투자 예산 투자 규모를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또 바이오레스 혁신 전략이라든지 이런 이게 특정 부처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올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물론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정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건 좀 안 되지 하는 느낌이 좀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업계에서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아쉬워하는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쉽다기보다는 박수부터 쳐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이 76년에 제넨택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100년 넘었습니다 동화약품 그런데 바이오는 1992년에 바이오니라는 회사가 창업이 되면서 시작이 돼서 이제 30년이 됐고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가 세계 시장을 지향은 했으나 거기서 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추격자 전략으로 엄마가 그냥 애들 손잡고 다니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들을 많이 북돋아주고 연구 지원하면서 지난 30년을 이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좀 바뀌고 시장의 체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스탠다드 표준을 논할 때가 된 것 같고 보다 이제 기업 주도적인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부 정책은 기초연구에서도 기술사업화라는 그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학문적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이런 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는 노력을 지난 10년 전부터 수행을 해왔고요 이제 이 기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일반인들이 또 바이오 주식들 만날 수 있는 곳 코스닥 아닙니까 코스닥을 좀 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기술주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또 왜곡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늘린다는 건 맞진 않고 아까 우리 논의대가 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을 시켜서 건강한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주식을 사고 기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는 이제는 옛날에는 거의 코치 겸 선수로 뛰었는데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서 게임의 새로운 규칙 설정하고 바이오는 인허가 규제도 과학입니다 요즘에 야구 경기 축구 경기 VR을 도입했잖아요 그렇게 좀 더 과학적으로 그런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기초과학이 발전을 해야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초과학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안 들였으면 서운할 뻔 그럴 뻔했네요 마지막으로 허혜민 위원님 느끼신 바도 있고 생각하는 바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해 제약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한테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산업이 주가가 움직임 출렁임은 좀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또 분야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비중으로 보면 시장 비중으로 보면 2%인데 앞으로 이제 10년 내에는 이제 8%까지 8% 수준이 지금 일본이 7%니까 3위, 4위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뭐의 8%입니까?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에 지금 2%가 안 되는 비중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네 8%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그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이제 12위권, 12위권 여기서 3, 4위권까지 10년 내에 올리겠다라는 얘기여서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선진 바이오텍처럼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2%님이 8% 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한 K-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대한민국 정부와 3프로TV가 콜라보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려운 산업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좀 부탁드렸는데 세 분께서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숙제들도 있고 또 지난 기간 동안 많은 보람도 있었던 K-바이오 산업 올해도 화이팅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저희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한 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동호 단장님 그리고 히트뉴스의 신정섭 기자님 키움증권의 허혜민 의원님 세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한 콜라보 콘텐츠 K-바이오 산업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